안녕하세요. 짐마켓골프의 파울신입니다. 박성현 프로의 장타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현 프로는 2017년에 한해 신인상과 올해의 선수상을 함께 수상을 했습니다. 자기 역사상 최고의 시즌을 보냈습니다. 물론 앞으로 더 좋은 활약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합니다. 박성현 프로는 남성들처럼 아주 호쾌한 스윙을 합니다. 그런 결과 열렬한 팬덤이 있어서 아주 광적인 응원을 합니다. 남달나라 이런 구호에 딱 맞는 박성현 프로는 박성현 프로의 스윙은 사실 정통적이지는 않습니다. 레슨을 받기보다는 엄마나 캐디가 찍어주는 그런 영상을 보고 스스로 스윙 문제를 진단을 하고 고치기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물론 잘 치고 지금은 성적이 좋은 편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슬럼프가 오게 되면 좀 오래 갈 수도 있다. 그런 걱정이 생깁니다. 박성현 프로는 아주 좋은 리듬을 갖고 있습니다. 은혜리스의 부드러움과 타이거즈의 파워풀한 운동 신경 이런 것이 섞여 있습니다. 박성현 프로의 드라이버 치는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단단한 커넥션입니다. 박성현 프로의 힘은 어드레스 자세를 취할 때 지면과 단단하고 안정감 있게 이렇게 셋업을 잘 하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매우 역동적이어서 어디로 튀어나갈 듯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배구 선수가 리시브를 받으려고 상체를 잔뜩 낮춰서 자세를 취하듯이 어느 방향으로 공이 날아오더라도 튀어가서 공을 받을 듯이 대단히 역동적입니다. 드라이버 칠 때는 공 위치를 왼쪽에 두고 또 눈에 띄게 어깨에 칠 띠를 오른쪽을 좀 낮게 어깨를 해서 공을 상향 타격을 합니다. 지면 발력이 힘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원천이다 이런 점을 박성현 프로는 잘 이해를 하기 때문에 지면 발력을 잘 이용해서 공을 칩니다. 두번째는 넓은 테이크웨이를 합니다. 테이크웨이 초기에 스윙 아케의 폭을 잘 유지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낮고 길게 테이크웨이를 출발시켜야 파울을 낼 수 있다 이런 점을 항상 잘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골프들 누구나 이렇게 따라 해야만 합니다. 어깨와 팔, 손, 클럽이 원피스로 하나의 유닛으로 잘 움직여야 합니다. 백스윙 반지름이 빨리 쪼그라들지 않고 백스윙 탑으로 이렇게 파워를 잘 장전을 해서 아주 거리를 많이 냅니다. 세번째는 박스윙 프로는 파워 장전을 아주 잘 합니다. 백스윙 중간쯤에서 박스윙 프로는 오른쪽 손목 코킹을 하면서 오른손목을 접기 시작합니다. 이 두가지 정작을 잘 조합을 해서 파워를 잘 장전을 하기 때문에 파워풀하게 릴리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목을 코킹하는 것과 오른팔 접는 것을 아주 적절하게 잘 한다는 뜻입니다. 어느 쪽 하나를 빨리 한다던가 어느 쪽 한쪽을 늦게 하면 좋지 않고 그 클럽에 맞게 아주 적정하게 오른팔 코킹하는 것과 힌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팔 접는 이 동작을 아주 절묘하게 잘 합니다. 이렇게 오른손목을 힌지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드라이버뿐만 아니라 다른 스윙에서도 잘 쓰는 편입니다. 네번째는 유연성이 대단히 좋습니다. 박스윙 프로는 하체와 땅과의 연결을 아주 탄탄하게 잘 유지하면서 상반신을 풀코일로 백스윙을 잘 완성시킵니다. 유연성이 좋기 때문에 백스윙 코일링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입니다. 파워를 저장하고 다운스윙을 잘 하기 위한 순세대로 스윙을 하는 스윙 시퀀시를 아주 잘 실행합니다. 다섯번째는 하체로 다운스윙을 시동을 합니다. 특히 스테잉백을 합니다. 박스윙 프로는 다운스윙을 하체 그러니까 무릎과 골반으로 시동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운스윙을 할 때 먼저 무릎으로 슬라이딩을 해서 왼쪽으로 체중이동을 조금 옮겨가고 그 동작이 트랜지션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골반을 회전을 시킵니다. 왼쪽 골반을 회전을 시키는데 무릎을 너무 오른쪽으로 체중이동을 많이 하면 공을 바깥쪽으로 잘못하면 밀어낼 수가 있고 또 골반 회전을 너무 빨리 하면 반대로 스피아웃이라 해서 핀아웃이라 해서 왼쪽으로 빨리 열리는 그런 사슬에서 방향이나 거리를 손해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릎을 적당히 슬라이드를 하고 골반을 적정하게 컨을 턴을 하는 그런 동작을 박스윙 프로는 아주 절묘하게 잘 합니다. 그래서 상체 콜링을 끝까지 좀 오래 유지를 해서 강력하게 공을 칩니다. 그러나 많은 주말 골퍼들은 그 반대로 시동을 해서 공을 치는 잘못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깨와 상반신을 먼저 움직여서 또는 팔로 먼저 공을 서둘러 공을 치려고 하는 그렇게 방향전환을 시작을 다운스윙을 하기 때문에 슬라이스를 치기 쉽거나 또 거리를 충분히 내지 못합니다. 다음은 올려치는 것을 잘합니다. 드라이버는 올려쳐야만 거리를 늘릴 수 있습니다. 임팩트 순간에 약간 위로 잡아 채듯이 스윙을 아주 박스윙 프로는 잘 합니다. 임팩트 순간에 머리와 상체는 예전히 좀 오래 참을성 있게 공 뒤에 위치시킨 상태에서 공을 칩니다. 이런 것은 누구라도 많이 따라서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드라이버를 치는 순간에는 상체나 머리가 공 앞쪽으로 딸려 나가서 치면 절대 안됩니다. 물론 아이언샷을 할 때는 손이고 몸이고 공 앞쪽으로 약간 가서 하향타격 이렇게 하는 그래서 눌러치는 느낌으로 쳐야만 합니다만 드라이버를 칠 때는 절대적으로 상체나 머리가 공 앞쪽으로 가지 않고 공 뒤에 머물러서 공을 쳐야만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박스윙 프로의 드라이버 스윙을 하는 것을 보면 대단히 역동적이고 파워풀하면서도 아주 스윙하는 동작 순서 그러니까 시퀸싱이 아주 아름다운 조화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윙하는 것과 별개로 한 가지 조언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좀 밝은 표정을 짓고 플레이를 하면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좀 어둡다 그런 표정을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또 너무 골프 생각만 몰두를 하면서 플레이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 정작 필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더 집중을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웃는 얼굴을 해야만 우리 뇌도 밝은 생각을 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또 해야 우리의 잠재의식이 더 능력을 발휘해서 더 굿샷을 칠 수가 있습니다. 샷을 하고 다음 샷을 걸어가는 그런 동안만큼이라도 좀 밝은 얼굴 웃는 얼굴을 보여주면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